오늘은 민속극이죠. 민속극 하회별신굿 탈놀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별신굿은 농사의 풍년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 병이 없음과 안녕,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해 행해졌다. 탈놀이는 이러한 별신굿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 수단으로 연희, 공연희란 뜻이죠. 되었는데 그 기능, 제의적 기능 외에도 우리 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권위를 비판하고 민중들의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기능도 하였다. 탈놀이를 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광대와 악공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에서 연희되어 온 대표적인 농촌형 탈춘대본으로 비속어의 업법을 활용하거나 관객과의 개방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전통극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이니까 서사갈래, 내지는 극갈래가 되겠네요. 극갈래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우리가 마당 내지는 과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무슨 마당, 몇 과장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강신이에요. 강신은 신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신이 내려온다는 것으로 광대들이 선앙당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신내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건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않겠죠. 내용 전 단계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동마당이 들어옵니다. 무동마당은 이제는 선앙신의 대역인. 신내림을 했으니까 선앙당에 신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선앙신의 대역인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고서나 마을로 쭉쭉쭉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을 설정해주고 실질적인 일과장은 여기 주지마당서부터가 일과장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주지는 사자로 나오거든요. 암수 한 쌍이 등장하여 싸움 구슬하면서 탈판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다음엔 두 번째 과장이겠네요. 백정마당. 백정이 춤을 추다가 소를 잡아 우랑, 소의 불화를 들고 관중들을 해악적인 말로 희롱한다. 관중들을 희롱하는 거니까 결국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네요. 할미마당. 3과장인가요? 쪽박을 허리에 찬 할미가 등장하여 신세 타령을 한다. 파괴승. 이게 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예요. 파괴승마당. 네 번째 과장인가요? 분해의 매혹에 넘어간 중이 분해를 옆구리에 끼고 도망간다. 다음에 양반과 선비가 지 잘났다고 해부적거리며 싸우는 마당. 제 5과장이죠. 이것도 잘 나와요. 이 세 개. 이 세 개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반과 선비가 초랑이와 이메일 부추김으로 분해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가 조롱거리가 된다. 이 분해가 이 분해예요. 다음에 당제. 당제는 잠깐 쉬는 건가 봐요. 그죠? 신을 본디자리로 돌려보낸다. 다음 홀레마당. 자 홀레마당은 각시광대가 신부가 되고 다른 광대가 신랑이 되어 홀레를 치른다. 여긴 과장이 안 들어가요. 그죠? 자 신방마당. 신방을 차리고 신랑과 신부가 합방한다. 자 이게 좀 뜬금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좀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은 꿈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부터 탈 제작을 명받고 탈을 제작하던 허도령이라는 사람이 이웃 처녀가 몰래 들여다보는 바람에 허도령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때 만들던 이메탈은 턱이 없게 남게 되었다는 허도령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과 함께 전하는 이야기. 극입니다. 하웨리의 선앙신은 무진생 선앙님으로 17살 처녀인 의성김씨 혹은 15살에 과부가 된 선앙신으로 동네 삼신할머니의 며느리신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결국은 이 허도령이나 아니면 의성김씨나 과부가 된 삼신의 며느리신이나 전부 다 뭐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결핍의 존재죠. 뭔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 자체가 원혼을 달래는 제의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혼례마당이나 신방마당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처녀 의성김씨, 며느리, 허도령이 같이 물릴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앙신을 무동에 태워 모셔온다든가 백정이 소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에서 연애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의 특징을 살필 때 이렇게 살펴요. 대표적인 농촌형 탈춤으로 도시형 탈춤인 산대놀이와는 달리 공연 방식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박하다. 의상은 화려하지 않은 평상봉 차림이고 춤사에는 약간의 율동을 섞을 정도이며 대사는 직설적이며 외설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다면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극이고요. 대본입니다. 풍자적이고 해악적이다. 에피소드식 구성이고요. 일단 마당 내지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폭로와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이 드러나고 있다. 비판 대상 인물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중, 양반, 선비를 초랭이, 분해라고 하는 하측민 내지는 평민이 조롱하고 풍자합니다. 어떤 대목이냐. 이런 대목들이죠. 중놈이 분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중이 분해를 차고 저쩌로 갔습니까? 분해는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 말고 양반의 머리에서 이를 잡는 신용을 한다. 아이고 초랭이가 이야기합니다. 양반도 이가 다 있습니까? 난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예바라경, 봉사의 앵경, 약국의 질경, 처녀의 월경, 어숨의 세경 말입니다. 라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극 자체가 사실은 누가 지원을 해줘? 양반이 지원을 해주죠. 양반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양반을 비판하고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극이란 얘기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죠. 계층 간의 조화 내지는 공동체 체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많은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양반 과장을 보면 양반이 선비를 언어 유희로 비판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4대부, 8대부라고 한다든가 문화시중을 문상시대라고 한다든가 4서 3경을 8서 6경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비는 자신의 지체, 학식, 권위가 양반보다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8대부, 문상시대, 8서 6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무식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 자체는 그냥 언어 유희이지 양반을 풍자하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지가 지를 풍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번째, 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놀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춤, 춤의 기능을 잠깐 볼까요? 양반과 선비가 동시에 예 분해하고 부르면 상세는 자진몰이 가락으로 마당을 이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울려 화합에 노는 춤을 춘다. 뭐라고? 서로 어울려 화합에 노는 춤을 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참여하는 어떤 즐거운 행사로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맞춰본다면 언어 표현 방식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오냐 분해 국추 단풍에 지체위 만강하옵시며 보동댁이 가만들어 자동문안 인사드리오라든가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충해바라경, 동사행경, 약국의 질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세경 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양반과 선비는 주로 뭐 씁니까? 한자어를 많이 쓰죠. 초랭이는 뭐 씁니까? 일상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양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풍자하는 언어 유희가 초랭이 말에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은 직설적이고 비속한 어휘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킁킁킁 하면서 한자를 많이 쓰지만 결국 뭡니까? 이것도 외설스러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양반의 어떤 위선적 성격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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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쨌거나 간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관객의 공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몸집과 노래와 춤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속극 하회별신구 탈놀이의 전체 줄거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반 선비과장 선비 마당의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탈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